그 상대는 알레리아! 게임을 시작하세요 아 왜 이렇게 못하냐고요? 아 못할 수도 있지! 아니 뭐 게임 꼭 잘해야 됩니까? 재밌게 하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가봅시다 그래 못할 수도 있지 못해서 N송합니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시아 10이고 나발이고 어제 유럽 14등급한테 개투적여 맞아서 그런 거 없어요 어제 그냥 개투적여 맞았어 어 영웅동량이 1코가 됩니다 요거 할까 어 신사 성대모 대수퍼라고요? 원래 성대모상 안하긴 했는데 통화! 경치전 경치전 대 완전 이상하다 여기 성우들이 좀 난이도가 있네요 이번 성우들은 난이도가 있네요 흥미로 할까? 흥미로 할까? 흥미로 할까? 조금만 좀 아껴봅시다 요거 요거랑 어떻게 같이 하고싶으니 고염 된 노음만큼 냄새가 나 고염 된 노음만큼 냄새가 나 아싸 망해라 오케이 좋아요 이러면 완전 한번도 이득 맞죠 거기로 다 정리하고 다음 이거 내고 목숨은 살려주지 아니 호세 여신 내고 쏴야겠다 오 아니야 아니야 뭐야 뭐야 아 살려줘 갑수라 사격 갑수라 사격 갑수라 사격 뭐가 이렇게 센게 나와 이목에 걸린 현상금은 얼마냐 횡독 횡독 난 언젠가 기사가 될거에요 bj님 마상팩 나온 이후에 법사 어떻게 될거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은 격려를 이용한 덱들이 나오긴 나올거 같은데 이 덱들이 기존 덱보다 빠를 것인가 전개력이 그거를 일단 봐야될거 같아요 그거를 봐야겠죠 그거를 봐야겠죠 어 불기둥같은 소리야죠 오 아싸 개꿀 손해봤죠 지금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봐서 봐서 승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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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마무리 해주마 아유 좋아요 얼마나 승부 illi 은 이나 흥 이나 은 cryptocurrencies